3세 앞말들의 1800미터 승부 2021 코리아노크스 출발했습니다. 7번 제다이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바깥쪽에서 먼저 안쪽으로 접어넣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푸른장미가 빠르게 나서면서 선행에 나서는 11번 푸른장미 유현명 위수와 함께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선의 직선주로를 눈앞에 두둔 시점입니다. 8번 미스인디가 아직까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닥터파피아노와 안쪽에는 11번 푸른장미 이제 밀려난 모습 2번 최강블랙이 안쪽을 파고들고 8번 미스인디를 위협하는 바깥쪽 말들 10번 닥터파피아노와 3번 라온핑크입니다. 가장 바깥쪽 3번 라온핑크와 10번 닥터파피아노 두 마리가 앞섭니다만 안쪽에 2번 최강블랙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쪽 3번 라온핑크와 안쪽에 2번 최강블랙 가장 한쪽 2번 최강블랙이 앞서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2번 최강블랙과 바깥쪽 3번 라온핑크가 추격합니다. 2번 3번 두 마리 선두 다툼 2번 최강블랙이 결국 지켜냅니다. 코리아노크스의 주인공은 2번 최강블랙이었습니다. 5번 최강블랙을 이해하셨다면ried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